오늘 실망이 검정적입니다 거의 지금 이제 커퍼디트 라고 나오네 왜 게임으로 나오지 않나? 야씨 정당은 아니네 그래서 얘는 몰라 야구 다 나온거 어? 초고고고 이거 절망적 버티기에 이미 천문 로크 아 이거 채점 1부터 이거 2까지 전부 이게 당하는 거네 얘네들 근데 이걸 맞고 타앉난다고? 대장하지 않아야지 우조에 채점 0인가? 2로 했다고 아 마지막인거야? 마지막인거야? 흑 야 마지막에 나이가 다닌거잖아 어? 멈췄는데? 으아 으아 헐 요 진짜 요렇게 간거야 얘네? 야 뭔데 야 요렇게 가버렸어? 요렇게? 와 야 얘 짜 감사합니다.